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을 쭉 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얘기시고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부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해버렸습니다 또 사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도 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엄청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이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그와 같은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칼빈과 루트와 스빙글리와 블린저와 에콜란 파디우스 등등 같은 기라슨 같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이 천주교하고 그리고 개신교하고 다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갱신함에 있어서 그 주된 핵심이 무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2개명에 관한 문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개명은 우리가 아다시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똑같은 그런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숨기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 2개명에 걸려 있습니다 너는 무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2개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빨리 성경 말씀을 훑고 지나가 보면 오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 사람이 살면서 처음부터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범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을 쭉 보면은 아 이거 범죄장이다 타락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세 가지 것을 약속을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타락만 인간의 범죄만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가 가죽이고요 또 하나는 문시보금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인류에게 지어 입히고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여인의 그 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 길을 천사들로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우리 사람은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걸 막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문을 보면 그 자문에 사람이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많은 사람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명, 사람의 머리가 지식이 많은 것 등등 이야기하지만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할 때 딱 한마디로 자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는 바로 뭔가 하면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과 본능과 그와 같은 재능이 바로 지혜라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바 같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가죽옷을 지혜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반드시 사탄은 망하고 만다 그리고 사람이 반드시 획득해야 될 그 길, 생명나무를 향하는 그 길 그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후손에게 많이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명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 먼저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재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반드시 완전히 파괴하고 말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쳤던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수가 어디서부터 나타난 단어입니까? 구역에 보면 구원자다 구원자 예수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시아인데요 야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예수다 그러면 구원하는 분인데 이 야시아가 뭔가 하면 사진 찾아서 보면 막힌 것을 뚫는다 없는 길을 있게 만드는 분이다 없는 길도 예수님께서 뚫어서 있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 천국 간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 받는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을 뚫어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길이 막혀 있는데 그 천국에 막혀 있는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원시복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뚫어주시면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 밑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먼저 가지고 오시다 그 다음에 복음이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다 하는 이 세 가지 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4장에 도착해 보면 거기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양짓을 먹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치는 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노마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하는 것을 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양을 쳐야 되겠다 아벨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벨은 그 삶의 핵심과 중심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의 핵심이 있었구나 목적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성경 쭉 보면 그게 아벨이라 이래가지고 안개다 허무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런데 히브리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을 아주 깊이 전체를 찾아보면 그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다 즉 성령의 향기다 성령의 바람의 세력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그냥 허무하게 세상 살다가 마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담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자기의 인생이 뭐다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이룬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좋은 양 가장 살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조로 바쳤고 가인도 역시 자기의 농사한 것을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예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도 자기의 어떤 노력과 땀의 그런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이 사람도 그러고 가인이나 아벨이나 하나님께 참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받아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재물은 받으시고 어떤 재물은 거부하셨냐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가인의 자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내가 나의 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다 그 말입니다 때로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참 헌금을 했을 때에 참 그 성도들의 땀으로 이렇게 획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귀한 것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바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요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대단히 어떤 정성을 다해가지고 우리의 인격과 참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온전히 바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기도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당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 바칠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엄청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요 자기의 노력을 바친 것이 아니고 양의 노력을 바쳤어요 가인은 자기의 노력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뭔가 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복해지겠다 하는 그것이 가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열매를 거두어서 내가 열심히 어떤 결과를 낳아서 내가 이것을 즐기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인데 이 가인이 자기가 땀을 흘려 수고한 그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서 올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이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면 그 연기가 계속해서 하늘 위로 오랫동안 올라가지만 여러분 포도나 딸기나 쌀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얼마나 그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노력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배에 관한 원리를 딱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꺼내놓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잘못 바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은 그런 제사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좋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요 아벨의 제사와는 달리 하늘에 닿지 못한 거예요 그 재물이 그래서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재물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재물을 제사는 여기에 휘버린 말로서 쭉 나오면 제사는 민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것을 항상 조금씩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는 그게 이제 민하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바치는 민하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물 말고 재물을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카라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카라브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알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고르반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내가 줄 것은 없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끝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다 바친 바가 됐다 그러는데 이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카라브에서 왔어요 이 카라브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뜻이 뭔가 하면 접근한다 하는 뜻입니다 come near 안으로 들어가다 to go enter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 접근하는 것이 카라브예요 즉 뭔가 하면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인가 하면 안으로 들어가고 접근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브라 하는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이 뭔가 하면 이거 인테리어라고 해서 내부라고 했어요 밖에 있고 밖에 있고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를 가르쳐서 이걸 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바칠 때에 그래서 어떤 재물은 계속해서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재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재물은 올라가다가 마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연기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카라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전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 딱 보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 구조가 첫째 떨이 있습니다 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성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브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뭔가 하면 핵심부에까지 come near 접근하는 겁니다 to enter 그래서 어디까지 접근하는 거 하면 지성소까지 접근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음이 아마서 희생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하나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여기시는 그 지성소까지 우리의 제사의 연기가 나가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제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 떨에서 우리가 뭐 있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떨에 있는 세 가지 것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것 지성소에 있는 세 가지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면요 그게 성막이든지 아니면 성소 딱 들어가면 그게 딱 앞에 뭐가 보는 거 하면 번제단이 딱 보이고요 번제단 오른쪽은 도살소예요 그래서 도살소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죽인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두멍에서 몸을 싣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도살소,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번제물로 희생하고 대신에 우리가 짐승을 그리고 신약시대는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번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세 가지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철저하게 고백되고 이것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고, 이것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우리가 피워 올립니다 그 다음에 등잔이 있습니다 빛이 빛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보면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향을 우리가 피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뜰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냥 신앙 생활을 즐기고 돌아가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게 뭐냐 도대체 적이 무엇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바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가 바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갈 때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저 성년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그냥 불 피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마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가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마지막에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약괴 있지 않습니까? 서랍들이 두 서랍이 날개를 마주하고 덮고 있는 그 은약괴 그 은약괴 안에 있는 세 가지 것 아론의 쌍난지판 십개민 두덜판 그 다음에 만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예배한 사람들이 결국은 눈 딱 떠서 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 확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삶에 낭만과 좌절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이 예배의 마지막 카라 계속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끌고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딱 들어가서 보면 발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직도 예배가 덜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핵심부에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십개민 두덜판이구나 나는 내 인생의 삶의 형태가 어떻는가 십개민을 보면서 무엇을 사람들이 접근하는가 하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아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요 율법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정도 온애받고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율법을 보면요 율법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그 율법이 참 귀찮은 것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는 어려운 그럼에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카라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승수에 딱 독착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100%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100% 고지 고도로 다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칼빈도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관한 그런 어떤 교리에 있어가지고요 개혁주의자들이 우리 완전하게 지키자 한마디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맨 마지막 지승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부로 들어간 사람은 만나에 대한 확신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나는 뭡니까? 떡상은 뭐고 만나는 뭡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떡상은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일을 하고 우리가 직장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하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증한 겁니다 그런데요 만나는 뭡니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농사도 짓지 못하고 직장도 과실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고야 만다는 참 희한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예배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했다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참 양식이 참 궁한데 어떡할까? 라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나는 그래서 죽어도 사는구나 나는 아무리 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삶을 주시는구나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참 희한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희열과 그런 기뻄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배가 아니고 그냥 시시하게 그냥 앞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등등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뜰 예배는 예배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 바치기는 바친 것 같은데 그런데 카라버가 안 된 사람 뜰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원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한 게 이제는 모든 신약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버리면 그게 뭐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 말씀해 보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인의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의 카라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내부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없이 예배가 마쳐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반드시 그 마음 속에 안색이 변하고 불쾌감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짜 예배한 사람과 엉터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차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가서 왜 우리 교회 어린들이 저렇게 싸우느냐 왜 저렇게 서로 그렇게 마음이 갈리느냐 우리가 때로 참 한탄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다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의 보이는 그 모든 바라보는 시선이 전부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카라버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으로 세상을 보든지 간에 또 어떤 환경에서 세상을 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본 건 달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카라버에 의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인터넷 보금 성교회 참 미약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또 재정도 모자라고 사방을 살펴보면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뭔 제대로 된 것이 없구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카라버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바치는 그 예배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딱 발견하고 그 발견이에요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간섭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갔을 때 딱 보여서 확신하게 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생명나무를 취해야 됩니다 나한테 원수같이 대하는 저 사람도 결국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그래서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흘러가면 거기에 또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인터넷 보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 서로서로를 살리는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누구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저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런 것 말고 인터넷 보금 선교회에 관계된 모든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카라버에 의해서 지성소에 있는 것에 이르지 못한 그 가인이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살인죄를 짓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아주 참 험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흐트르게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큰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가 진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배가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진짜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인가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고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카라버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는 것이다 어디에 접근하는 것인가 지성소 안에까지 접근하는 것이다 하는 이 보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성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금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또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참 아벨에 온전했던 하나님의 보좌의 상다라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얼굴에 얼굴이 바뀌고 기뻄과 감사가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보금 방송의 사역이 이런 기뻄과 감사를 계속해서 참 발전해내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